자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세요 미국 쪽의 흐름 자체도 어제 야간 무방의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죠 미국 쪽의 흐름 자체도 단기적인 기준부터 단기 시황의 조정에 대한 변동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융스캔들, 틱톡, 부양책 부양책 부분은 지금 미국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우리만 너무 많이 밀렸으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준에서 갭상승률이 또 밀려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죠 지금 뭐 문제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놓고 보시는 게 수급 본단 말이에요 수급 당연히 의존해서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데 한 명의 외국인, 한 명의 기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많은 외국인 기관은 개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는데도 밀리죠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오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의 지수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동학 개미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5천억의 매도와 4천670억의 매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4천670억의 매수가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윗방향에 대한 매수인 거지 LG전자에 대한 9만 원을 향한 매수인 거지 밑에 떨어지는 물량 받는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1,750억을 사는데 이 개인들이 지금 동학 개미여서 하이닉스 들어올려서 지금 지수 방어예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무슨 야 오늘도요 개인들이 1,750억 사서요? 에이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죠 요 딱으로 말같이도 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기괴 어리실 필요 없이 개인들의 2조 4천억의 매수매도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벌써 심풍제약의 1,580억 매수매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악을 쓰는 게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겁을 내시니까 겁내시지 마시라고 예를 들면 진원생명과학은 적이고 LG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쪽에 기준해서 개인들 투매가 더 많겠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텔콘제약 RF제약 같은 게 코스닥이고 심풍제약 이쪽 유가증권 시장이고 일약약품 이 일약약품이 지금 얼마예요? 1,290억이죠? 예를 들면 그럼 이쪽에 지금 매수가 개인들이 주거라고 사고 있겠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2조 6천억의 매수에 의약품 쪽에 개인들이 막 사고 있겠죠 변동성 큰 종목에 휴마시스 이건 뭐예요? 이건 코스닥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개인들 위주 선호 종목에 매수위가 아마 많이 집중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현대차나 LG화학에 개인들이 산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떤 게 돼요? 그 기준은 떨어지는 물량의 매수가 되겠죠 지수의 연동폭을 가져가는 개인들의 수급 범위의 흐름은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개인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수급 다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기준에 기관들이 7,700억 매도를 해서 빠졌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들 140억 분이 매도를 안 했나요? 어제? 아니죠 수천억의 매도와 수천억의 매수 기준에서 순매수 기준이 매도로 잡힌 것일 뿐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멘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면의 기준은 니케이 쪽의 0.6%의 약세 부분 이틀 연속 휴장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기준 그리고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일부 주고 0.54%의 국내 증시 눌림 퍼센테이지로 보면 또 별거 아닌데 어쨌든 12포인트 이상 눌리다 보니까 버거운 흐름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넥슨 그나마 보압이에요 여기는 안 빠지는데 다른 쪽이 그만큼 빠지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거죠 다른 업종분들이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애기제비 감축형이라는 캔드 패턴의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의 흐름에 있어서 대표적인 속임성 패턴인데 오늘 기준에 테슬라 쪽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의 변동이 좀 커져 있어요 SDA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폭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쪽의 기준도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시장이 지금 밀리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외국인들 어때요? 5만 6천 계약이에요 기타법인 쪽의 핵지 물량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 조성자로서의 외국인 쪽에서의 LP 역할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심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붕괴됩니다 야 이거 뭐야 또 밀려 왜 밀려 미국장 올랐는데 근데 변동폭 부분이 숨 못 쉴 정도 아니고 그리고 밀린다고 해서 억지로 와 오늘 외국인이 또 파네요 뭐 어제 기관이 팔아서 밀렸어요 말같이도 않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 좀 제발 염두에 두시고 그런 흐름의 기준이 아닌 어떤 걸로 기준을 놓고 본다고요 전체적인 추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추이 또 국내 증시에서의 추이 이게 말 그대로 대세야락의 기준이 될 거냐 추가적으로 밀려서 이게 끝내주기 밀린대요 저기 밑에까지 내려갈 거래요 막연한 그런 해석하기보다는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주도주 기준에서 자 일단 IT에서 야 IT가 이게 더 밀릴 자리야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는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쪽부터 쭉 봐야죠 IT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자동차의 현대차 그 다음 넷마블 어제 자동차 밀리니까 뭐해요 19만 1500원 52조 신고가 5년 7년 만에 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그 고점 뚫고 올라간 가운데서 지금 어제 오늘 눌린 폭이 니콜라 때문이에요 오늘 니콜라 반등했는데 어제 니콜라 얘기 나왔죠 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쪽도 지금 많이 버겁습니다만 넷마블도 뭐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들 상황은 아니죠 잡아내기에는 비중이 우리가 꽉 차 있는 거고 그럼 돌려질 때 이제 신규 패닉 기준에 꼬리를 얼만큼 닫느냐 수급 강도가 얼만큼 되느냐 그 기준만 잡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범위 30% 비중이 뭐예요 LG화기 이번에 꽉 채웠죠 그럼 LG화기 30% 갖고 있는 게 업종이 자동차 넷마블 그 다음 LG화기 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인데 의약품이야 원체 수익을 지금 솔직히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화학 부분인데 SGI하고 이제 LG화학 인호텍은요 인호텍도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있었죠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내용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애기제비 감축이형의 기준 그 기준에서 이 부분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뭐냐면 이 기준에서 보시면 전략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은봉이 떨어졌어요 밀려 내려오는데 이거 뭐 윤정두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내용의 기준이란 말이죠 은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갭 상승을 시키면서 돌리려는 의미가 나오는데 또 은봉으로 떨어져 자체적인 악재가 됐든 시장의 악재가 됐든 가격 반발력의 힘이 굉장히 세죠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양봉으로 또 돌렸어 근데 꼬리 달고 밀려 이게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영향이든 그러나서 여기서 또 갭 상승 이후에 또 밀려요 이게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영향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반발력을 계속 준다는 거야 주는데 뭔가에 의해서 계속 눌려 근데 이게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표적인 속임수장 패턴으로 인식을 하고 별 3개짜리를 줍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 똑같은 캔들 모양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죠 이런 흐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정거래일 저점을 깼다 이 기준이 그거예요 지금 정거래일 저점을 깨고 깨 내려가죠 마지막 자랑에서 이게 대표적인 속임수장 패턴이라는 게 LG화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갭 상승을 동학개미가 끌어냈나? 어제 전서구형 이후에 동학개미가 갭 상승을 끌어냈어요? 아니죠? 60일 전 이탈됐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윤정도보다 똘똘한 펀드매니저가 여기다 막 던지겠지 쩌마한가 나오겠네 외국인들 36% 지분 갖고 있는데 던져서 하한가 나오겠네 어제 신풍제약처럼 장중에 막 하한가 밀리겠네 가장 정상적인 생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봉 떨어지고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가격 반발력 줬다가 자체적인 영향이 든 시장 영향이 밀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시장이 붕괴가 됐었죠 가격 반발력 갭 상승으로 주고 또 밀리고 오늘 기준도 갭 상승 이후에 또 밀려요 근데 그게 시가총액 소용주가 아니라 극대용주예요 시가총액 5위야 5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도 가격 반발력은 주둔 과정 또 외국 기간 수급 누적 수급 유입되는 과정 그 속에서 어찌됐건 미끄러져 내린 부분이 이것이 전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막 팔고 있고 그런 흐름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님께서도 서울바이오시스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동영상 전략 참조해주세요 답변 쓸게요 지금 예쁜국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 전저점이 깨졌어요 그 의미는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내용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포감이 코로나19의 공포감이냐 그런 것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강법으로 돌려서 거래량의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죠 지금 거래량 지금 변동성 기준은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도 안타까운 게 일단은 수급 논리죠 거래 부분이 완전 대바닥으로 형성돼 있는 가운데서 그럼 3월 달에 겪어보셨잖아요 3월 달에 3월 달에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SK 하이닉스를 보시죠 3월 달에 3월 달에 하이닉스의 하루 변동성이 얼마가 나오냐면 13%가 나와버려요 시가총의 2위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의미부여하기 어려운 흐름이었죠 사실은 패닉 상태의 투맥 하루에 13%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모멘텀을 갖고 20%를 들어올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서울바이오시스에요 툭 건드려 그럼 툭 건드리면 그 반등 탄력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범위는 말 그대로 어떤 매물이 부딪히는 공간까지는 그냥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매물이 지금 형성돼 있나요 매도 물량이 물량이 막 추려돼 있나 거의 없죠 이때 이제 개인들 물량이 투매가 좀 나온 것 같고 신용 물량이 일부 털렸든 시장에서 그런 얘기해요 신용을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막 밀고 내려간다 그렇다고 신용이 줄어드는 적 있어요? 일부 있지 일부 없어요 뭐 개인 외국인들끼리 막 서로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에 신용 털게 야 오늘 막 두들겨 패자 신용 좀 털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뭐 상당히 버거운 상태의 흐름인데 넷마블 막 5% 거의 뭐 투맨 수준의 대용주에서의 흐름 넷마블 뭐 LG와 하나솔루션 이런 쪽 일단은 투맨은 동탑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같이 발송을 해서 조금 버거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버거운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제 어제 의약품에서의 방어력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은 IT에서의 일단 어찌됐건 방어력 뭐 삼성전기가 1%대 이상 밀려있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긍정적으로 잡고 그나마 이제 신풍제약 어제 들어간 신풍제약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어력 그래서 일단은 몇몇 종목에서 손실률이 굉장히 크지만 몇몇 종목에서는 여전히 수익률이에요 차익실현은 안했을 뿐이지 넷마블 마찬가지에요 15만원 평균 납가가 가장 많아요 방에서 그래서 버겁지만 투매금지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투매금지 동영상 전략 참조 영상 전략 참조 엔드 글로벌 시장 변독성 대비 국내 증시 조정 과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를 발송을 할테니까 굳이 여기서 투매하고 여기서 투매하고 현금 가져가면 뭐 할거에요 여기서 시장이 뭐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다 이거 빨리 정리해서 뭐 어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된다 우리나라 난리 났다 전쟁 나요 힘겹지만 버겁지만 5장 한번 들여다보자구요 그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5장장에 뭐 이렇게 밀고 내려올 어 이유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같이 시장 빠지면 다 깨집니다 몇몇 종목 이렇게 움직이는거 이거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수익 좀 낼 수 있어요 안되죠 그래서 일단은 몇몇 종목 움직이는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말고 전체 시장은 전체가 강도있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 말구요 외부에 있는 뭐 전문가들 나부랭이들이 쓸데없이 뭐 아 이거 시장 조정받구요 그러면서 지네들 추천 종목은 나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뭐 이 종목 팔아야 되구요 이 업종은 안좋아해 그게 업종 대표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자체는 그거는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